안녕하세요. 최근 사례를 보면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100명을 넘었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훈련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 30대 감염자 비율은 한 달 새 28%까지 증가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합니다. 우리 생활을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만남과 접촉을 자제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이나 단체 여행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도 여전히 발생하는 분실입니다. 나 하는 쯤이야 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별 방역 강화 대책과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방역 안전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지공항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족과 이웃,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역수칙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주시고 밀폐, 밀접, 밀집된 장소는 방문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그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적어도 하루 3번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십시오. 부정상 감염이 많은 만큼 지금 정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배대하는 공동체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만 이번 3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